그래, 그래. 목사가 워낙에 더 할렐루야니까 알잖아, 할렐루야 목사잖아. 뭐야? 왜? 목사랑 만나는 사모님들은 날라다니는 거 아니야? 레이저 쏘는 목사님 뒤에서 트레이트 까고 그냥 그래. 고생 많지. 파워 있어, 감독. 또 이재명파 나왔네, 이재명파. 수원사람들, 이재명파 이거. 아, 또 이재명파 나왔네. 또 이재명파 나왔네, 이재명파. 괜찮아, 근데. 그런 양반들 괜찮아. 그렇구나. 야, 참보기는 잘 지냈대? 어제 통화했어? 왜 아느냐, 너. 야. 너 이씨, 니거 통화하려면 어떻게 하냐. 정복사.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단속구간입니다. 하나도 안 궁금해. 나도 하나도 안 궁금해. 재미없어? 김 목사는 대단해. 야, 대부도하고, 대부도하고, 재부도가 붙어있나? 그거 아니, 그 저기. 그거 타고 가지 않아? 고맙습니다.